장수왕은 희거련이니라, 긴장, 목숨수, 임금왕, 순길희, 이름희, 컬거, 이열련, 고구려의 십대 장수왕은 이름이 거련이다, 개토왕지 원자야라, 열개, 헉토, 임금왕, 갈지, 어떤은 아들자, 어조사야, 원자는 임금의 맏아들입니다. 개토왕은 강개토태왕입니다. 이름이 여러가지입니다. 비에는 국강상강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되어 있고, 호우에는 국강상강개토지호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이면 강개토태왕 또는 호태왕이 됩니다. 교과서에는 강개토대왕으로 되어 있고, 상국사기에는 강개토왕, 개토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개토태왕의 맏아들이다 체모개걸하고, 지기호메하니라 몸체, 모양모, 체모는 몸차림이나 몸가짐입니다. 개수개, 귀할개, 뛰어날걸, 개걸은 개상할 정도로 재주나 힘이 뛰어난 것입니다. 뜻지, 기운기, 지기는 뜻과 기백입니다. 호글호, 뛰어날호, 멀리갈매, 호메는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난 것입니다. 몸체, 모양모, 개수개, 개이할개, 뛰어날걸 몸이 잘생기고, 뜻지, 기운기, 호글호, 뛰어날호, 멀리갈매, 뜻이 호탕하였다. 개토왕 18년에 입위태자하니라 열개, 흑토, 임거망, 열심, 여덟팔, 해년 강개토태왕 18년, 408년에 설립, 할위, 삼월위, 컬태 아들자, 태자로 삼았다. 22년에 왕홍하니, 적위하니라 두이, 열심, 두이, 해년 강개토태왕 22년에 임거망, 죽을 훙 임금이 죽어 곧적, 나갈적 자리위, 왕위에 올랐다. 원년에 견, 장사, 고, 익을 어떠만? 해년 장수왕 1년 고구려 20대 장수왕 1년 1413년에 보낼견, 긴장, 사기사, 너풀고, 날개익, 장사, 고, 익을 보내 입진봉표하고 헌 자백마하니라 덜립, 나갈진, 나라진 진은 동진입니다 밧덜봉, 겉표 표는 표문으로 외교문서입니다 덜립, 나갈진, 나라진 밧덜봉, 겉표 동진에 들어가 표를 올리고 덜일헌, 붉은 흑자, 흰백, 말마 붉고 흰마를 바쳤다 안제봉, 왕, 고구려왕, 낭낭군, 공이라 하니라 편안한 임금제 안제는 동진의 10대 임금입니다 봉알봉, 임금왕,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임금왕, 절길락, 물결랑, 고울군, 공평알공, 전친공 안제가 임금왕, 고구려왕, 낭낭군, 공평알공, 전친공 안제가 임금을 고구려왕, 낭낭군공으로 봉하였다 낭낭이 고구려 강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낭낭이 고구려왕, 낭낭이 고구려왕, 낭낭이 고구려왕